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오늘 좀 해드릴 얘기는 금요일날 시장들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시장 낙폭이 커지는 가운데 조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리고 장중에 이슈가 썼었던 기아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일단 뉴스는 지금 띄워놓은 상태고요 기아차가 지금 애플카에 대한 다시 한번 더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것으로 확인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애플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지금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등락폭을 보여줬던 것들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공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고 이번에 그와 같은 뉴스로 떴었기 때문에 어쨌든 불안감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타이틀 제목 같은 경우에서는 기아차 다시 고개든 애플카 기대감 협상 재개 가능성? 이라는 뉴스고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애플카 협상 중단 소식에 급등세가 한풀 꺾였던 기아차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들썩이고 있다 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과연 어디서부터 좀 나왔는지 보게 된다면 26일 오전 국내 한 언론 매체가 현대차그룹과 애플 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이 인용해 기아와 애플의 협상이 완전히 무산된 게 아니라는 보도를 내자 기아차 주가가 장중 8% 급등했다 근데 제가 이때 떴던 뉴스가 현재는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사가 내려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처음 봤었을 때 뉴스가요 그 이후에 나오는 지금 뉴스들은 계속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 나왔던 아마 뉴스가 좀 삭제가 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자료들이 조금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날 이제 나왔던 애플카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공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미 애플카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뉴스가 지금 삭제가 된 상태예요 이와 관련된 뉴스가 처음 나온 뉴스가 제가 봤던 뉴스가 처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애플카 상승한다는 뉴스 그 다음 급등한다는 뉴스를 보고 처음 봤었을 때 그 뉴스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뉴스가 삭제된다는 건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좋은 얘기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 텐데 없어진다는 얘기는 굳이 뭐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애플카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애플카 관련돼서 지금 협력업체를 찾기가 굉장히 뭐 힘든 것으로 확인이 돼요 지금 뭐 BMW, 니산 그 다음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 기아 뭐 등등 여러 가지와 지금 이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진전된 얘기들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애플카 관련된 것들이 지금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플카 관련된 호재가 뉴스가 뜨고 공시가 뜨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탄 10%, 15%, 20%의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단지 그 뉴스만 보고 매매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차라리 제가 매매를 한다고 했다면 저는 스윙 중장기성으로 그냥 담아가는 도중에 그 뉴스가 뜨면 익절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아차를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대차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대차가 최근 시장에 대한 낙폭들도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나 기아 지금 애플카 관련된 뉴스들을 보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께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오로지 그 뉴스만 보고 가지 말아라 현대차가 이번에 지금 아이오닉5를 통해서 지금 그 상승세 아이오닉5를 통해서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에 대한 시초 모드의 지금 아이오닉5고 그래서 현대차가 차라리 된다고 하면 현대차 자회사가 기아차입니다 그래서 둘이 가족 업체에요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기아차 올라가면 어차피 현대차까지도 호재성으로 주가가 움직이니 차라리 가볍게 본다고 하면 기아차를 볼 수도 있겠지만 워낙 등락폭이 크니까 기아차를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라리 현대차가 좀 더 매력적인 느낌들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현대차 같은 종목들을 차라리 묻어두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낙폭들이 오고 시장들이 다시 한 번 더 눌러주는 구간들이 왔었을 때에도 저는 충분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분할 면수로 접근을 가능할 것 같다 워낙 지지관도 이쁘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지관들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22만원대, 19만원대, 15만원대 이렇게 있는데 시장들이 정말 큰 낙폭이 오고 시장들이 지금 당장 화요일부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낙폭을 주기 시작해서 2000포인트 후반대 그 다음에 2800포인트, 27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물론 거기까지 내려갈 확률은 적겠지만 내려간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종목들로 그냥 묻어두는 게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초보자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현대차, 기아차, 뉴스가 꽤 있어서 지금 등락폭을 많이 보여주고 단타 단계로 움직이신 분들도 있지만 원래 이런 대형주들은 본질적으로 스윙이나 중장기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너무 앞에 있는 뉴스들 때문에 한 곳에 너무 많이 담아서 더 큰 수익을 놓치지 말고 차라리 소량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포트를 다 꾸려나간 다음에 나중에 기아든 현대든 애플과 관련된 뉴스가 떴었을 때 그때 익전하는 포지션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저는 현대차나 기아차 둘 중 하나를 투자한다면 차라리 현대차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확장적인 뉴스가 뜨면 이번에는 기아차가 떴지만 제대로 된 뉴스가 아니었었죠 이것도 기대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돌았던 찌라시이기 때문에 이 찌라시성 뉴스로 뜬 거라서 제대로 된 공시가 뜨고 확정적인 뉴스가 뜬다라고 하면 현대차도 같이 호재성으로 뉴스로 움직일 가능성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보시고 천천히 눌림목 잡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일단 찌라시 뉴스가 지금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사라진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뉴스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차라리 기아차를 할 바에는 현대차로 천천히 중장기성으로 매집을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전기차 플랫폼과 그 다음에 앞으로 애플카가 다시 한 번 더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때 입장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네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